안녕하십니까 평택 사주 잘 보는 곳 천명정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풀리지 않는 일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날카롭고 예리한 점사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며 늘 행복한 삶 희망찬 내일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